우리 호스트 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보안, 또 보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주제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는 examp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IP를 이렇게 지정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는 example.com이라고 했을 때 일로 가겠죠 그런데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IP 주소를 자신의 IP 주소로 바꾸는 거예요 666666으로요 불길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방문하는 방법처럼 example.com이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6666이라는 IP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원래 평소에 방문하던 사이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방문했더니 다른 사람의 엉뚱한 사이트에 방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호스트 파일을 몰래 악의적으로 변조 당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호스트 기반으로 얘기했지만 examp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트 파일을 변조하면 다른 사이트로 가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호스트 파일은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파일이 변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백신은 이 파일을 항상 예민하게 얘가 변조되는 것을 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미 삼아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 국민은행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kbstar.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kb.com이라는 주소를 입력하겠죠 그런데 해커가, 나쁜 사람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호스트 파일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 사이트가 나쁜 사람의 사이트의 IP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죠 저장했습니다 이건 머신 스팟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처럼 kbstar.com이라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엉뚱한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트를 국민은행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로그인하고 원타임 패스워드도 입력하고 OTP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빼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phishing이라고 합니다 phishing 이런 phishing은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호스트 파일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은행 같은 사이트는 주소가 https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가 s로 끝나요 여기서 s는 secure의 약자입니다 암호화 되어 있는, 보안이 안전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접속한 이 사이트는 앞에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http로 접속한 거예요 http로 접속하면 이 사이트가 변조돼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https로 kvista라고 하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your connection is not private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려고 하면 여기 advanced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unsafe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강제로 들어가야지만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https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주소를 이런 식으로 변조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에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phishing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ttp, https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그 사이트가 https가 아니라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https가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식의 일들이 정말 자주 벌어진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https 우리 소위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사이트에는 https를 통해서 접속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 기회에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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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